사랑해요! 신발 때문에 부르셨나요? 아 우리 일단은 저희가 인사를 또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둘 셋 안녕하세요 나가미입니다 네 일단 저희 이렇게 부여 백제, 은하제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되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고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좋은 무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분들도 계신데 함께 기뻐해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 곡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미스타엠에메모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신나게 한번 따라 불러가요 신나게 한번 따라 불러가요 가볼까요?